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고객한 거 아니거든? 둘이야. 그치? 뷔 볼 시간도 없는데 우리 볼 시간이 없어. 야야야야. 뭐야? 아 무대 전문 훈련 한 번 하려고. 오늘 여기 관객들 터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허! 내가 엄마. 어허! 내가 엄마. 형 뷔 컴백 트집이잖아. 뭐야 왜 이러냐. 어차피 관객들 터명 앞에서 한 번. 그날 당연한 하루 몇천 정도 있는데. 빨리 연습해. 할 말이라도. 연습해. 아니 이걸 우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냉정한다. 냉정한다. 냉정치고 안 되지. 그러니까 너 보면 다 끝나고. 다시 기장에서 잠깐 우리가. 발맞는 거 아니야? 무대, 무대 떨면 안 되잖아. 그냥 진짜. 아 나 오줌마리야. 나 화장실부터 갔다. 야 잘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aviru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첫 infinity 하나.. 둘.. 셋... . 하나.. 둘.. 셋 .. 5..400.. . 하나.. 둘.. 재밌어 . . 하나.. 둘.. 셋... 넷.. . 하나.. 둘.. 넷 1, 2, 3, 4, 5, 6, 6, 7, 7, 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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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화장을 해서 뭘 하라고 오오오오 야 오롱지하게 진짜 대회 때 몇 명 와? 아 어 아 아 아 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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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작이 안 왔어. 형, 이상해, 이거. 왜? 이런 동작이 어딨어? 대체, 대체 할게요. 아, 말 많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태용한테 고마운 거야, 연습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 트레이닝! 실제에서 생각하고 상황 대체 올려야 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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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제 몹시의 Vol 잠깐만! last song xp Pberg està 뵙지 하나 맞추면 내 힘. 이산대 от cover enti one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초의 본배를 남가가 심평신이라고 부르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화이팅으로 한 번 아시죠? 이쪽으로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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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기 줘 수고하셨습니다 망했어 최고의 무대 무한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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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뿅뿅 뿅뿅 오늘 B씨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무대에 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음주 월요일날 에어로빅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적응훈련을 좀 해도 될까 해서 괜찮을까요? 저희가 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대한민국 정말 모듈란 사람들끼리 한 번 협동심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 저 즐겁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는 안 걸립니다 저희가 아직 연습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조금 틀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거 보고 용기내세요 예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려보니까 죄송해요 최선을 다 내가 이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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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버텨줘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차고. 발을 이렇게 접시가 아니라. 하나, 둘. 차고. 둘, 셋. 우리가 닫았다고 선생님이 뱉은 거야? 엔딩이 제일 재밌다, 엔딩이. 선생님 버렸어, 지금. 따라할 수 있어요. 5, 6, 7, 1, 내려놓고 1. 다시 내려놓고. 연습해야지 엔딩이 제일 중요하잖아. 오프닝도 중요하지, 엔딩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거 되게 아플 텐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 아파. 하나, 둘, 셋. 근육이 없는 거 아프다니까. 근육이 힘들잖아, 지금. 힘을 딱 줘야 돼. 힘 줘야 돼, 힘 줘야 돼. 형도 올라가면 다리를 찢어야 돼. 다리 벌려, 다리 벌려, 형. 오! 파우. 누르세요? Store, 형. 힘 줘야 돼, 형. 힘들면 다 버려요, 저희들은. 1, 2, 3, 4, 5, 6, 꽝! 포즈. 여기서 어떤 꽝인가. 무한도전 포즈 있죠. 아, 그래요? 하고 내려? 전진 씨는 여기서... 예전에는 꽝! 이런 식으로 끝내다. 그래 이거? 예전에 우리 1집 때 많이 했던 건데. 보세요, 보세요. 야, 멋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 해잖아, 멋진가? 옆으로,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그럼 이거? 옆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꽝! A팀 C시고 B팀 이제 이리로 오세요. 똑같이 원, 투, 쓰리, 포 런닝입니다. 런닝하는데 이번에는... 앉아있다 일어나서 런닝이죠? 준비를 안 해 보셨어요? 준비를 안 해 보셨어요? 준비를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이거 없는 건 버림받은 다음에 극하게 생각해 낸 거 아니야? 준비해 왔는데 나뒤도를 맞춰야 돼.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박명수 씨가 가운데 한번. 박명수 씨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밟고 올라가세요. 허벅지 이런 데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여기 딱 걸쳐지는 데 있죠. 이거 불안한데,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데.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를 딱 고정시켜. 딱 서, 딱 서. 딱 서 그냥. 말 이렇게 놔, 근데. 간지러워. 손 위로. 이게 뭐야. 항상 정구를 들어, 이렇게. 원기억, 원기억. 5, 6, 꽝. 그렇지, 꽝 이렇게. 알겠습니다. 멋있다. 뒷자리예요, 5.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5, 6, 7. 아니죠. 박명수 씨.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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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입장을 할 거예요, 입장.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스타트 잡으시는 분이 누구죠, 처음에? 박명수 씨, 1번. 예, 예. 고맙습니다. 박명수 씨, 1번. 그다음에. 주인공 씨께 고맙습니다. 전진 씨, 2번. 그다음에 3번. 너 3번, 양쪽이잖아, 양쪽. 양날개. 양날개. 그다음에 칼손이고 오른발부터 나올 거예요, 오른발부터. 그림 참 여성. 그림 어떻게 해. 이렇게 뻔하냐. 남한 멀쩡이야, 남한 멀쩡이야. 진유만 멀쩡이야, 진유만. 남한 멀쩡이야, 남한. 차렷하고. 뒤꿈치 멀쩡아. 입장할 때 노래 같은 거 안 틀어줘요? 안 틀어줘요, 딱. 공천 1번. 여기서. 박명수 씨, 차렷. 배 집어넣고. 가슴 돌고. 박명수의 5명. 하고 나갔어요, 앞으로. 됐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엔딩까지. 됐죠? 진짜. 대면할 생각하고. 그럼 대가 코앞인데, 우리가. 차렷부터 해서 스타트부터 하면 음악 틀어주세요. 자, 준비. 자, 박명수의 5명. 준비. 준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올리면 바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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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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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 완수! 무릎 바퀴 피고! 무릎 바퀴! 무릎 바퀴! 마치! 세븐에잇! 완수! 마치! 세븐에잇! 안개 안개! 연결 연결! 용지 정결! 스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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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뒤앉아! 스레이드! 스리퍼! 빨리빨리!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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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첵! 마지막! 파이프첵! 에이! 발칩, 땡, 땡, 땡! 야 잔진 뭐야? 왜 왜?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나도 그런 거 한다? 형 그런 거 어떻게 해?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så 왜 거 잘 brothers? 할까요? 진짜? 야! 야?